안녕하세요. 달걀 코크림입니다. 오늘은 대똥다육에 새로 오픈한 곳으로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은행목은 칼라 은행목이라고도 하고 핑크 은행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는 누제트가 너무 예쁘게 잘 잡혀있네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꽃같지요. 너무 예쁜데요. 대똥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구요. 월요일날은 휴무라고 합니다. 월요일날은 또 방문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날은 여기 휴무라고 합니다. 여기 칼라 은행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 포함해서 가격이 4만6천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칼라 은행목만 하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3만원 하네요. 이정도 복대되어져 있구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칼라 은행목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3만원으로 되어져 있구요. 할로윈도 보면은 2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누제트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화분하고 딱 매치해서 심어 놓으셨네요. 이거는 3만원이에요. 이거는 아메치스인가 봐요. 이거 화분하고 예쁘게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원종 레귤렌시스 이거는 가격이 4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네모난 화분에 심겨져 있어도 예쁘네요. 이렇게 네모난 화분에 심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돌기마리아 금 돌기마리아 금인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구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몸값 거한 아이들은 진짜 자구 찾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자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돌기마리아 금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참 귀한 아이네요. 이쪽에도 또 있어요. 자구가 돌기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돌기마리아 금은 가격은 30만원 하네요. 가격은 30만원 하는데 양쪽에 자구가 있답니다. 돌기마리아 금도 조금은 구하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돌기마리아 금도 보이시죠. 이렇게 금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 정도 크기는 가격이 2만원 해요. 아니 20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약간은 틀어지기는 했는데 자구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아이는 가격이 20만원 하는데요. 속지 않고 오리전을 사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돌기마리아 금이고요. 이거는 SP 금이거든요. 가격은 5만원 하네요. 이렇게 SP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아이도 있고요. 메탈 프라임 금이랍니다. 메탈 프라임 금은 가격이 3만 5천원 해요. 돌기마리아 금이 이 정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12cm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10만원 하네요. 가격이.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지금 돌기마리아 금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일 크지요. 사이즈 표시가 나나요? 이 아이는 가격이 30만원 이 아이는 20만원 이 아이는 10만원 이런 모습이랍니다. 앞으로 또 금들이 대세가 될 날이 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들이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이 또 제갑을 받고 아주 몸값 고하게 또 오는 날이 있겠지요. 누비는 가격이 만원 하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누비도 살짝 물을 뺀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더 진하게 물이 드는데 살짝 빠진 듯 하고요. 이런 아이 헤라 아까 소개해드렸죠. 이런 아이들은 헤라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헤라는 3만원 하고요. 아미스탄은 군생 2만원 하네요. 이렇게 있고요. 닙토스는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요. 한 포트에 가격이 3천원 하고요. 이렇게 자제옥도 물이 많이 빠진 듯 하죠. 더 진한 자주색으로 될 건데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3천원 이랍니다. 한 번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 번쯤 키워보시고 또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물을 많이 주면 얘가 쫙 퍼져서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지하려고 나오는 모습도 있네요. 꽃이 가운데서 피는데 참 예뻐요.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 누비가 살짝 적어내는 가격이 8천원 해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청누비 같아요. 청누비 이게 진한 색깔은 누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한 색깔은 청누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배션금 하니까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대통다육의 사장님 파주 도매센터 우리 다육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파주 도매센터를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니까 파주 도매센터 사장님이 여기 대통다육 사장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하네요. 파주 도매센터 사장님이 여기 대통다육을 한번 찍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배션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주 도매센터 사장님은 전문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 알게 하시겠죠. 저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격하고 이 정도 크기하고 뭐 그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 이제 솜씨하고 우리가 직접도 소개하는 거 하고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배션금은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이렇게 오만원 해요. 많이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것 같죠. 배션금 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이 오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두수가 있다 보니까 이두는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외두는 이렇게 더 커요. 근데 가격은 다 똑같이 오만원 하거든요. 얘는 더 큰 아이 얘는 좀 작은 아이 이렇게 삼두로 균형이 딱 맞춰진 아이도 있거든요.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이것도 가격은 오만원 하고요. 또 두수가 이렇게 따로따로 개체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등 들리고 마주 보고 등 들리고 있는 아이는 이두예요. 이런 아이도 가격은 오만원 하네요. 똑같아요. 이렇게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구가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네요. 이런 아이도 가격은 오만원 똑같이 하네요. 개성금이 이렇게 또 큰 아이가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여기도 자구가 있고요. 여기도 자구가 있어요. 배성금 배성금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 가격이 오만원 해요. 이 아이는 조금 작아요. 비교되시죠? 이 아이와 이거 크기가 조금 작아서 4만원 이 아이는 크기가 많이 크죠? 이렇게 보면 많이 큰 아이 인데요. 가격이 7만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6만원 크기에 따라서 보면 아무래도 횟수가 틀리겠죠? 이렇게 횟수가 다를 것 같아요. 이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배성금 이렇게 다 모아져 있거든요. 배성금 은 이런 모습이에요. 배성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의 한계네요. 여기까지 네요. 이렇게 배성금 이 있답니다. 써니티아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5천원 되어져 있어요. 써니티아는 이런 모습이에요. 약간은 너블리한 그런 느낌이 들죠. 홍포도도 있어요. 이런 아이는 가격이 6천원 한답니다. 2도 3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홍포도는 누구나 다 아시고 거의 다 키워보실 거예요. 이런 홍포도 물들면 얘도 정말 예뻐요. 댄싱버드라는 아이예요. 댄싱버드가 가격은 만원 하는데 저도 묵은둥이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드탄이에요. 네드탄 외두는 만원 2두로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2만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네드탄은 삼두도 있어요. 삼두는 3만원 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신품종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드탄은 조금 더 지켜보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스노우 엔젤 이거든요. 스노우 엔젤 가격이 8천원 해요. 이렇게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또 언뜻 보면 이런 아이들은 또 브래들리 비슷하지 않나요? 제 생각이에요. 브래들리 처럼 끝 라인 쪽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 고요. 흑장미 흑장미 외두는 7천원 으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크고 조금 작고 이런 모습 이에요. 흑장미도 참 예쁜 아이죠. 이거는 더 진하게 물이 들겠죠. 이거는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데 약간은 밝은 톤으로 약간은 진한 톤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블랙퀸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퀸이 환엽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환엽은 가격이 7천원 이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엽이 훨씬 더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보면 확실하게 틀려요. 환엽이 아닌 아이들은 조금 길쭉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환엽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예쁘죠. 환엽이 참 예쁘더라고요. 블랙퀸도 환엽이지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두도 되어져 있네요. 이마옥은 가격이 1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구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부다 세일 오픈가를 적용하시면 돼요. 로비비아 가격 2만원 인데 아주 자구가 바글바글 하네요. 이렇게 얘가 대장 인가봐요. 자구가 대장 여기도 자구 대장 하나 있고 바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필란시라는 아이예요. 가시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이런 모습이구요. 핑클룹이 이런 아이들 빨간 포드에 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2,000원 하구요. 파스텔이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7,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다 빠져서 수량은 몇 개 남아있지 않네요. 이런 아이는 파스텔 철화 에요. 파스텔 철화 가 이렇게 완전히 군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네요. 파스텔이 조금은 몸값이 하는 아이라 파스텔 철화 가 파스텔 하고 또 철화로 엮이면서는 입장이 많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 철화 하고 파스텔 하고 공간이 잘 안가죠. 이런 파스텔이 생장점의 변이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철화로 엮이면서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생얼도 있는데 생얼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철화로 되면서 많이 바뀌는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아이도 펜지철화 에요. 펜지철화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나요. 펜지철화 가격이 8,000원 하네요.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펜지철화 이 정도 얘도 조금은 더 달궈져야 할 아이구요. 이 아이들은 오렌지 먼누네요. 오렌지 먼누는 가격이 8,000원 해요. 이렇게 오렌지 먼누 제가 저번 날에 그냥 먼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렌지 먼누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쁘게 물이 들어가려고 하네요. 오렌지 먼누 이 정도 크기 외드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가격이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가 되면 가격이 8,000원 이고요. 오렌지 먼누 거든요. 비교 되시나요? 이렇게 8,000원 하고 5,000원 하고 이렇게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아이는 가격이 8,000원 제일 작은 아이는 가격이 5,000원 조금 중간 사이즈는 가격이 6,000원 오렌지 먼누랍니다. 오렌지 먼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퍼프는 가격이 이렇게 수형이 잡혀져 있는 퍼프는 상큼 하죠. 퍼프가 가격이 8,000원 이랍니다.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두수가 이 정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 하고요. 마리드 금이 정말 예쁜 아이잖아요. 색감이 정말 예쁘고 또 무난하게 키울 수도 있구요. 이런 아이들은 색에 또 변화가 오나봐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묵은 등이에요. 목대는 다 있는 아이들이 고요. 노제트 보면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15,000원 합니다. 일본 염자 금도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본 염자 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한 포트 가격은 25,000원 이랍니다. 예뻐요. 예쁜 빨간색 톤이 안 들어가서 그럴 빨간색 톤이 안 들어가서 그럴까요? 이렇게 조금 나비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나비 같고 노란색 나비 하나씩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계절 방울복랑 인데요. 계절금 이죠. 방울복랑 계절금 인데요. 가격은 5만원 해요. 이렇게 묵둥 이라 그런가 봐요. 가격은 5만 하는데 농장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 되겠죠. 꽃은 이렇게 피었어요. 이런 색감으로 꽃은 피었어요. 펜덴스나 이런 느낌에 다 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절금 은 이정도 묵둥이가 가격은 5만 원 이랍니다. 할로윈이 이정도 크기 이정도 묵대를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격은 만 원 하고요. 아메치 수도 이정도 묵둥이들이 되어 있거든요. 다 목대가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 가격이 만 원 하면 또 오픈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울도 가격은 5천 원 이에요. 이정도 되어져 있구요. 포트마다 나울이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다 랜덤 으로 가겠지요.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벤바디 25,000원 하거든요. 벤바디 이런 아이들 가격이 25,000원 하고요. 이렇게 살짝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수영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수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운데에서 올라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영이 잡혀져 있는 수영이 잡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는 네몬 퀸 인데요. 가격이 15,000원 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군요. 네몬 퀸 인데 네몬 티나 이런 아이들 비슷 하겠죠. 조금 조이 뭐 이런 아이 비슷 한 것 같아요. 네몬 퀸 가격 15,000원 이에요. 정도 이렇게 해서 대통 다육 다육 이들 하고 창 소개를 해드렸 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